시야 도료만 찍었어? 려고 하거든 야 왜 이대로 하면서 한 번만 보여줘 것 같다가 야 근데 내가 안하는 거야 왜 나한거야 사진 찍어줘 너 자 이제 꼭 달려다니 계속 찍어줘 간다 야 시야, 봤어 야 시야, 여기 와봐 야 시야, 여기와봐 야 문구스 뼈캣 문구스 여기 한번 봐봐 당신의 하루가 꽃보다 예쁘게 해놓고 이거 해골 무서워라 어머 밀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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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라 야 유찬이 미찬이 와도 진짜 좋아하겠는데 아 옹기종기 귀여워 진짜 얘들 한 봐 얘들 당근하고 이런 거 있어도 안먹는다 배가 불러서 나 워낙 먹이를 많이 주니까 나 워낙 먹이를 많이 주니까 나 얘들도 다 먹으면 오는것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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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미안해요. 죄송합니다. 몽고스란 괴롭혔어. 아니, 저기는 똥 사는단가 봐. 맞네. 근데 위에는 사령관 있는 거 같아. 쟤들 사는가 봐. 쟤들은 뭐였지? 오, 자는데 옹기 모여서 산다. 쟤봐, 쟤 뭐해? 싫어. 쟤들 사는가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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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나야, 각오, 아이고, 우츄우츄 유나야 그러네 거미 안먹어 가다가 잘 먹는 애들 주자 진짜 많이 줘놨다 근데 이걸 이렇게 놓고 있잖아 어머 무서워 이렇게 놓고 당신의 하루가 꽃보다 예쁘게 할로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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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히트 켜놨다 거미 서벌고사슴 저희들 여기 바로 있나봐요 먼저 서벌집 먹자 서벌집 먹자 서벌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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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저기 앉아있네 저기 앉아있네 저기 위에 위에 보여? 시야 올라가지마 저기에 네 보이나? 또 고양이 같이 생겼네 가자 이제 와 생겼어 동물들이 전부 다 한쪽에 훔쳐라가지고 동물들이 전부 다 한쪽에 훔쳐라가지고 아이고 서벌캐 동물들 이렇게 마저 바로 곽고 곽고 기분좋아? 아 이거 양이다 양 여기 먹이주자 이리와봐 나도 먹이줄께 잠깐만 기다려봐 맛있어? 또 줄까? 조심조심조심 오 당근을 조금 먹을까? 조심하세요 이 과자는 누가 먹지? 저희 먹는거 어머니 손조심 손조심 이걸 못주겠다 이건 누가 먹는거지? 이건 아니야? 돌아서가?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가 먹는건가 봐 네 맞아요 봐주셨어요? 응 동물에게 절대 주지마라 이건 우리가 먹는거 다 줬어 이제 먹이 다 줬어 이제 먹이 이건 어떻게 못주겠지 아 스쿱으로 조심해 동물 먹이 응 가자 이제 일로와 아 웃겨 근데 쟤들은 자기가 먹을거 아니니까 싹 돌아서 내 오 진짜 웃겨 고기 고기 고기는 뭐지? 엄마야 원숭이 뭐하는거야 지금? 엄마 쟤 뭐하는거야 지금? 응? 아 아 아 아 아 완성이가 뭐하는거 그게 돼지 건데 제 생각이라 jerusalem